어 그래도 배추가 잘 됐네 배추가 아주 통이 잘 앉아 어우 잘 앉았어 자 시골 김장 담그 입니다 김장 자 어느새 김장 담그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무구는 여러가지 찍어야 되는데 무구 뽑아다는데 어디 무구가 있어요? 무구가 어디있어요? 아 무구 아 무구는 여기다가 아 무구구 많이 굵었네 잘 됐네 농사를 아주 잘 짓어 아우 무구 무구청 자 단풍이 아주 넓게 물들고 많이 오세요 아 너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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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옥수대들을 다 피워놓으셨네 서울에서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준다고 옥수대를 다 피웠습니다 한번 가서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가을 면대 아주 시골냄새 여기만 오면 아주 시골냄새 시골냄새가 좋습니다 곳곳에 닿는 시골냄새가 아주 시골냄새가 아주 시골냄새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유 여기다 여기도 안당겨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시골냄새가 알뜰새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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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깔끔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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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다 들고 가실 수 있나? 나 믿었지? 가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게. 나 믿었지? 내가 가져갈게. 따서 가져가신다? 응. 따서 가져와주면. 오래다가. 나 잘 들게 생겼네 아주. 8,000원 주고 사왔어. 그건 대도 알루미늄이라서 엄청 튼튼해 보이네. 일반 그건 6,000원 그러더라고. 쇠가 아주 잘 들게. 8,000원이라 해라. 잘 들게 보여. 8,000원짜리는 말이지. 이삭죽기네 이삭죽기. 이 세골 봄에 보면 또 몇 개 보여? 아이고 웃기지? 잘 나오지? 시원해요 아주. 아니 날씨 잘 안들으면 가라오질 거고. 아우 힘들어. 날씨 잘 안들으면. 몇 번 때려. 몇 번 때려야지 끊어지고 그러면 쉽 들더라고. 이건 그냥 이렇게 도우면 되겠네. 잘 들으면 툭툭 나가는데. 네 강냉이도 한방거리가 넘겼는데 땀은 한방거리가 넘겼어요 뭐... 뭐... 이삭샌 승계 한방 넘게 튀기겠어 아무리 한뜨리 해느라 그래도 저끼나 우리 같은 중에서 태면서 도중에 안되었어 어딨나? 여기는 뭐 하시는거야? 제발 부르지 말라고. 또 끓고 있어. 뭐예요? 수육이요? 오늘? 수육이요. 어, 수육. 그러면 어떻게 해? 수육까지 할 수 없어. 다음에서 볼 똑바로 해. 또 수육입니다. 어, 난 몰라. 지금 얘기할 거야. 빨리 오자. 수육. 아이고. 야, 허리 뜯어집니다. 통냥이네. 통냥, 통냥. 야, 오랜만에 보겠네. 그거를, 인제 안닿는데, 이케. 야, 이제, 이제 맘에 오빙콘이 안나와요. 이렇게.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